안녕하세요 민티저입니다. 11월 4일 어제 새벽에 AMD에서 새로운 라데온 7000 시리즈 그래픽 카드를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RTX 4090과의 비교 벤치는 공개되지 않았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라데온 7000 시리즈 GPU는 새로운 RDNA 3 아키텍처가 사용이 됐는데요. 이전 대비해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은 라이젠 CPU처럼 침렛 구조를 사용을 해서 만들었다는 부분이겠죠. 반도체에서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원가인데요. 미세공정을 사용해서 칩을 만들수록 원가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특히 최신 미세공정으로 갈수록 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요거는 이제 예시인데요. 5nm 공정으로 만들던 칩을 3nm 공정으로 만들게 되면은 그 비용이 몇십 퍼센트 정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진짜 두세배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GPU에서도 최신 공정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보다는 조금 덜 최신 공정을 써도 되는 부분도 있는데 실질적인 연산을 담당하는 컴퓨트 다이는 TSMC의 5nm 공정을 사용하고 그리고 메모리 캐시 다이는 6nm 공정을 사용을 해서 제작을 한 다음에 이제 기판 위에 같이 붙여서 연결을 한 거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1차적으로도 이제 제조 성과를 많이 낮출 수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하면서 얻는 더 큰 다른 이득이 있어요. 이 실리콘 칩 한 개를 이제 다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다이 사이즈가 작으면 작을수록 웨이퍼 한 장의 양품 비율 그러니까 즉 수율이 올라가요. 흔히 말하는 이제 오버클럭 수율이라고 하는 거랑은 이제 완전히 다른 얘기고요. 오버클럭 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은 틀린 용어라서 오버클럭 마진이라고 말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반도체 수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방금 말한 것처럼 한 장의 웨이퍼에서 정상 칩이 얼마나 만들어질 수 있냐에 대한 비율이에요. 그러면은 왜 이 칩 다이 한 개의 사이즈가 작을수록 수율이 올라가냐. 이거는 뭐냐면은 반도체를 만들 때 클린룸에서 만들지만 어쩔 수 없이 작은 먼지가 발생을 하거든요. 이 먼지를 파티클이라고 하는데 요 얘기를 여기서 다 말하게 되면은 이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해 둔 게 있으니까 요쪽을 눌러가지고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컴퓨트 다이랑 그리고 메모리 캐시 다이를 아예 나눠가지고 제조를 하는 게 원가 경쟁력에도 엄청난 도움을 줬을 거예요. 이번에 가격 발표한 거 다 보셨죠? RX 7900XTX가 999달러 그리고 RX 7900XT가 899달러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야 엄청나죠? 근데 사실 뭐 저한테는 이것도 너무 비싸다고 느껴져요. 무슨 그래픽카드 하나가 140만원이 말이 되나? 싶은데 하지만 그럼에도 지포스랑 비교를 하게 되니까 정말 저렴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제 이런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준 게 침렛 구조로의 변경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지포스도 이런 침렛 구조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가격 경쟁력에서 싸움이 안 돼요. 다만 이런 침렛 구조를 채택을 하면은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이제 다이간 통신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인데 AMD에서는 이제 오래전부터 인피니티 패브릭이라는 다이간 통신 규약을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CPU나 뭐 GPU가 최고의 성능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데이터를 어떤 타이밍에 그리고 어떻게 전달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인피니티 패브릭이 각 다이 사이에서 유기적으로 적절하게 전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AMD가 인피니티 패브릭을 이제 사용하면서 이제는 다이간의 정보처리에 대한 노하우가 상당히 많이 쌓였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진짜 신기한 구조에 칩 형태도 진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다시 가격 얘기로 살짝 돌아와서 RTX 4090을 보면은 아시는 것처럼 MSRP는 1599달러죠. 그런데 사실 성능은 둘째치고 가격만 얘기를 하면은 이 가격을 받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가 맞긴 맞는데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폭리를 취할 정도의 가격은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진짜 그래요. 이 칩을 만드는 업체가 TSMC죠. 근데 TSMC 영업이익률이 진짜 투덤한 거는 다 아시죠? 그런데 현대차 영업이익률 검색을 해보시면은 10%가 채 안 돼요. 삼성전자도 20%가 안 됩니다. 그리고 제조업에서는 영업이익률이 20% 근처 갔으면은 이것도 진짜 높은 거예요. 그런데 TSMC를 검색을 해보면 미쳤다는 말밖에 안 나옵니다. 40%가 넘어가요.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공정 제조 비용을 그만큼 많이 받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게 소비자 가격으로 다 전달이 된 거예요. 이게 물론 엔비디아에서도 이전 제품보다 마진을 더 많이 가져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 다 엔비디아에서만 가져간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게 RTX 40 시리즈에 사용된 4N 공정이면은 기본적으로 5Nm 공정이지만 4Nm에 근접한 정도로 개선을 시킨 공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라데온 7000 시리즈보다 단가가 훨씬 높은데 거기다가 침렛 구조도 아니라서 수율도 상대적으로 낮을 거예요. 뭐 이런저런 이유로 가격이 이제 1599달러가 된 건데 결과적으로 RTX 3090보다 MSRP가 100달러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RTX 30 시리즈 때는 삼성 파운드리에서 이제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제조를 해줬기 때문에 오히려 실제 이익은 이번 RTX 4090이 더 낮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이번에 라데온 가격을 보고 엔비디아에서 위기의식을 좀 느꼈을 수도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AMD는 RTX 4090과의 비교 그래프 공개를 아예 안 했죠. 이게 뭘 의미를 할까요? 당연히 성능 경쟁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경쟁이 안 되는 그래프를 보여줄 이유는 뭐 전혀 없죠. 아마 사람들이 발표 앞부분을 보면서 이미 느꼈을 거예요. 이게 비교 그래프를 안 보여주는 걸 보니까 어 라데온 성능 망했나 보다. 그러고 있었을 텐데 일부러 발표 맨 마지막에 가격을 딱 공개를 하니까 사람들이 일어서서 막 기립박수를 쳤죠. 이렇게 AMD는 가격이라는 한방이 있었던 거예요. 이형님 발표할 때 눈빛을 보면은 자신감이 시장 분위기가 RTX 4090 가격이 너무 높아가지고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있던 상태였는데 여기다가 RX 7900XTX는 999달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죠. 그렇다고 성능이 막 엄청 뒤처지냐 하면은 뭐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RTX 4090 대비해서 당연히 많이 뒤처지는 게 맞긴 맞는데 모든 거는 가격 대비 성능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단 RTX 4090이랑은 성능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를 AMD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타겟을 아예 RTX 4080으로 잡아 버린 거죠. 사실 저희 같은 컴돌이들이나 RTX 4090 보면서 아 300만원인데 그래도 사고 싶다 이러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컴퓨터 본체 한 대에 300만원이라고 해도 비싸서 안 사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RTX 4090이랑 비교는 안 했지만 자사의 전작인 RX 6950XT라는 비교했잖아요. 이거를 보면은 소위 깡성능이라고 말하는 쉐이더 성능이 전작 대비 1.5배에서 1.7배까지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RTX 4090을 발표했을 당시의 자료를 보면은 RTX 4080이 RTX 3090 Ti랑 비교했을 때 성능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거를 보시면 맨 왼쪽 회색 막대기가 이제 RTX 3090 Ti고 그리고 왼쪽에서 세 번째 녹색 막대기가 RTX 4080 16GB 모델이에요. 그런데 이게 레지던트 이블 빌리지라는 게임에서는 RTX 3090 Ti보다 약 1.25배 정도 성능이 좋고 그리고 어세스 인 크리드 바랄라에서도 비슷한 정도로 나오죠.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디비전 2도 비슷하고요. 참고로 더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게임들은 이제 DLSS를 켠 상태라서 정확한 비교가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왼쪽 세 개만 보면은 대략 RTX 4080 16GB 모델은 RTX 3090 Ti보다 25% 정도 더 성능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결과를 생각을 해둔 다음에 PC 벤치마크라는 유튜버가 올린 데이터를 보니까 어세신 크리드 바랄라에서는 RTX 3090 Ti랑 RX 6950 XT 간의 성능이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렇다면 RTX 3090 Ti 성능을 1로 잡고 그리고 RTX 4080은 25%가 더 좋으니까 1.25가 되는 거겠죠. 그런데 아까 그 유튜버 데이터를 보기는 했지만 RX 6950 XT는 이제 RTX 3090 Ti랑 비교를 해서 사실 전반적으로 약간 떨어진다고 보고요. 0.9로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에 RX 7900 XT X는 RX 6950 XT보다 대략 1.5배 성능이 더 좋다고 했지만 여기서 이제 앞레발 감점을 살짝 줘가지고 1.4배가 좋다고 본다면은 최종 스코어가 1.26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엔 RTX 4080이랑 그리고 RX 7900 XT X랑 성능이 비슷한 수준이 될 것 같은데 가격은 200달러 정도 라데온이 더 싼 거죠. 이 정도만 해도 AMD는 충분히 성공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정말 저 성능이 나온다는 가정이 돼야 되긴 하겠죠. 이거는 제가 나왔었던 데이터로 추정만 해본 거라서 진짜 이럴지 실제 제품 나온 다음에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아무튼 다시 말하지만 AMD 입장은 이런 거죠. RTX 4090 성능? 어 인정. 그거는 우리가 못 따라간다. 인정. 그런데 그 아랫 등급들은 니네 제품이랑 비슷한 성능인데 우리가 훨씬 싸게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얼마 팔리지도 않는 이제 300만원짜리 카드 시장은 너네가 다 먹고 우리는 최고 성능은 좀 떨어지지만 그것보다는 좀 더 파이가 큰 시장에다가 집중을 할게. 그래서 아까 엔비디아에서 위기의식을 느낄지 모른다고 했었던 거예요. 제조 가격은 가격대로 비싸서 이제 TSMC에다가 돈 많이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가격을 올렸더니 소비자들이 엔비디아를 아주 뭐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AMD에서 가성비 좋은 카드를 또 내놨잖아요. RTX 4080급의 판매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진 거죠. 최근에 엔비디아가 RTX 4080 12GB 버전의 출시를 취소해버린 거 다 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소비자들이 뭐 반발을 해가지고 취소한 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분명히 라데온 쪽 성능에 대한 내용을 좀 미리 알고 어 요거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취소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라데온 성능이 정말 별로라가지고 RTX 4080 12GB 버전이 경쟁력이 있었다면은 뭐 아무리 소비자가 반발을 한다고 해도 취소를 했을까요? 어차피 뭐 메모리 버스가 192비트건 뭐건 최종 성능에서 경쟁력이 있었으면은 절대 취소를 안 했을 거예요. 결국에는 이렇게 경쟁자가 위협을 줬기 때문에 액션을 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누가 더 잘했느니 못했느니 감정이입을 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냥 가성비 좋은 제품을 사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형 회장님 RTX 4070 449달러에 안 될까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